제가 실제 난소암 환자의 CT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상복부고요. 이쪽이 하복부 및 골반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이쪽에 동양이 있는데요. 실제 저희 난소는요. 젊은 사람들이 조금 큰데 대략 한 밤토로만 하거든요. 그래서 한 이 정도 된다. 엄지손 X두마디 아니면 두 마디 이 정도가 되고요.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. 그런데 이분은 보시면 골반에 지금 동양이 이쪽은 오른쪽 난소, 이쪽은 조금 더 작은데 왼쪽 난소에도 이만한 동양이 있습니다. 밤톨만한 난소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군요. 그래서 실제로는 오른쪽 난소는 지금 주먹만한 훅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분은 안에 복수가 차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분은 결국 난소암이 3기 이상에 진행된 상태로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늦게 발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. 복수도 찾았으면 좀 전입이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. 대안에 좀 전이가 좀 있으셨습니다. 사실 난소암은 여성암 중에서 발생률 자체는 낮은 축에 속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3기 이상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나라 2019년 통계를 보면 난소암으로 진단됐을 당시에 이미 3기 이상으로 진단된 경우가 약 50% 정도였습니다. 5년 생존율이 대략 한 40%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발생률 자체는 낮지만 이게 사망률이 좀 높기 때문에 무서운 암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암에 비해서 늦게 발견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난소암이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. 대부분 증상들이 소화기계 질환들과 비슷합니다. 배가 좀 불편하다든가 아프다든가 배가 좀 불러온다든가. 그리고 아프긴 아픈데 심하게 아프지는 않고 어쩔 때는 아프고 또 어쩔 때는 괜찮고.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.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점점 병이 진행되면서. 상태가 너무 악하겠네요.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 상태로 병에 오시게 된다면 병이 좀 상당히 진단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. 아 그렇군요.